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다 귀하게 모신 손님의 음악 취향에 다같이 빠져보는 시간 나르샤의 음악 살롱 오늘은 또 이분이 음악 살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냉철하고 카리스마 속에 담겨 있지만서도 알고 보면 포근한 매력의 소유자예요 DJ계의 겉바속축 저녁 6시 5분에 허지홍쇼의 진행을 맡아서 우리 러브 FM 가족들의 유쾌한 궁금증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웅데이 허지홍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적었지? 네 뭐 밖에서 우리 많은 저기 밖에 보세요 한 2만 명이 지금 박수를 치고 계세요 소리질러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회사 스태프분이세요? 우리 식구들 아니 뭘 우리 허지홍쇼 식구들 그러니까 지금 있다가 이제 생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좀 일찍 모였어요 근데 되게 의리 있으시다 사실 굳이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웅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나루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 나와서 영광이고 이 자리에는 처음 앉아보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신선하네요 좀 뭔가 약간 멜랑꼴리 하지 않아요? 기분이? 멜랑꼴리?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시니까 아니요 멜랑꼴리 하진 않고요 그냥 나한테 질문 받는 사람들이 이런 각도에서 나를 보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고 뭔가 괜히 게스트한테 친절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게스트한테? 네 너 근데 더 친절하면은 나 무릎 꿇고 진행해야 돼 아 그 정도예요? 저는요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려면은 일단 방송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그냥 하면 되고요 너무 좋네요 아까 들어오셨을 때 우리 작가님이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셔서 그러셔가지고 제가 뭘 잘 부탁해요 우리 오빠가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이랬는데 오늘 뭐 맡기겠습니다 아 왜 나한테 맡겨 저는 무슨 힐링 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누가요? 속아서 온 거예요 힐링이 웬 말이야 434모님께서요 옹디 셋이는 어떤 텐션을 보여주실지 기대된다고 하셨고 우리 또 8798님께서 아니 이 시간에 옹디 낯선대요? 샤지오 흥겨운 시간을 부탁해요 하시면서 저희의 이 낮 시간에 이 둘의 케미를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전 나르샤 평소에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뭐 그래요? 싫어요? 많이 싫어? 좋으니까 제가 모셨죠 조혜영님이 두 분은 원래 친분이 있어요? 친해보여요 하셨는데 저희가 친합니까? 우리가 친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실려갔죠 저희가 처음 본 게 저희는 어쨌든 일적으로 만났잖아요 맞아요 일적으로 만났었고 처음에는 바로 옆에서 얘기를 좀 그나마 많이 했던 게 같이 예능을 했었는데 어머니들 모시고 맞아요 어머니들 모시고 어머니들 여행하는 걸 보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호동이 형이 MC 보고 맞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하면서 르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거 아세요? 저희 그 이전에 마녀사냥 아니 그때는 이제 정말 일적인 거였고 그때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일로서 만나긴 했지만 저는 그냥 그냥 되게 이렇게 편한 오빠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편한 동생처럼 느껴져가지고 방송 끝나고 뭐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예능이 6회였나? 맞아요 뭐 그 정도였는데 2회인가 찍고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아우 그러니까 혈액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근데 방송에 얘기하면은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우 그러니까 첫 번째 황암 시작하고 마지막 녹화할 때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녹화 끝날 때 제가 그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끝날 때 얘기했어요 끝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안녕을 구하고 네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만나고 네 좋죠 우리 이정옥님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좀 궁금하네요 샤디 옹디가 아카라에서 그 청취자들을 아가라고 부른다고 아 그거 너무 하지 않냐고 놀렸어요 자 우리 김윤희님께서도 제보해 주셨는데요 아가라는 애칭이 오글거린다고 놀린 적이 있어요 오늘 샤디가 허지홍쇼 청취자 애칭 좀 정해주세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왜 놀리셨죠? 이정옥님 김윤희님 네 이제 성함 꼭 기억해 놓을게요 네 왜 놀리셨어요? 네 아니 아가 이상해요? 아가가 이상해요? 아가가 네 아가가 안 이상해요? 아니 왜냐면 아가동산 같고 아카라 가족을 줄여서 아가인데 아 그렇지 통일면 다 의미가 있고 좋죠 근데 우리 50, 60, 70 되신 우리 언니 오빠들이 네 아가라고 부르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여기 허지홍쇼는 애칭 없으세요 그러면? 그 가족들? 애칭 없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하나 정해드릴까요? 어떤 거요? 이제 허지홍쇼 가족이니까 예 옹예예요? 안 돼 안 돼 뭐 밖에서 다 좋아하는구만 혼자 안 된대 절대 안 돼 옹예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허지홍쇼 애청자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옹예예요까지가 우리 가족분들 이름인 거야? 아니면 짧아도 돼 우리 옹예예요 가족들 옹예예요?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좋구만 정 있어 보이고 안 돼요 의견이 나왔네요 0121님 옹가 어때요? 옹가 옹가 안 돼요 다 안 된대 옹가가 뭐야 옹가가 제가 욕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다들 애칭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없이 가는 것도 좋을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허지홍쇼만의 어떤 좀 메리트 따로 청취자 이름이 없는 거 원래 제가 이제 오전 11시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딱히 청취자 이름을 따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허지홍쇼의 청취자분들은 그냥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을 것 같아 바라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하나 짜주세요 그 정도로 바라시는데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또 그 허지홍쇼 시간대가 또 이사했잖아요 네 오후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오전 11시였는데 네 오후 6시로 옮겼어요 오후 6시 정확히 5분 좀 그 어떤 진행하시는 거에도 차이가 있으세요? 오전 오후 라디오가? 약간 더 텐션을 올려서 하게 돼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거든요 아 어? 어 그러네 저도 조금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오전이니까 더 제가 오전이니까 더 밝은 거고 오후로 가면 조금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시간대가 차가 엄청 막힐 시간대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지홍 씨가 완전 하이 텐션을 가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이 텐션 이 정도면 오늘 굉장히 텐션이 높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사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 프로인 붐붐 파워를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네 내 텐션은 텐션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또 붐 쉬 뒤에는 못 이기지 그 텐션을 따라가기에 이게 뭘 해야 되나 난 누군가 열심히 이렇게 또 텐션 유지해주고 계시네요 당연히 이게 오전 생방을 할 때는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이게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해요 몇 시쯤 일어나세요? 6시 7시 정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냥 그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시간이 좀 이제 오전 시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딱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그 루틴이 좀 확실히 정해지진 않으셨구나 시간대가 그럼 지금도 그냥 시간은 오후 생방이긴 해도 그냥 일어나는 건 계속 오전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럼요 그거에 맞춰서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할 때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 예전에 어떤 관찰 프로였나 TV에서 뵀을 때도 되게 본인의 시간을 알차게 쓰시더라고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시고 그걸 봤는데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업이 작가니까 원고를 써야 되는데 집에서 쓴단 말이에요 전 따로 작업실을 안 가지고 근데 집에서 늘어져 있으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면 건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어 되게 오랜만이다 건달? 진짜 집에서 사람들이 작가라는데 명칭을 작가라고 불러달래 근데 보면 쓴 책이 없어 그거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송만 계속 다녀요 그럼 건달이지 작가면은 책을 써야지 작가면 작가답게 써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달 안 되려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전에 1시간 하셨다가 이것도 좀 차이가 있으세요? 이건 차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끔 이제 좀 가끔이라기에는 아직 4주 이제 2주? 몇 주? 4주? 4주 4주 했지만 가끔 이제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가 이제 딱 그 오후 시간대면은 낮에 볼일 보고 딱 들어갔는데 또 텐션 유지하면서 2시간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기도 많이 뺏기고 늘 사람들이 오는 자리다 보니까 게스트분들 많이 오시고 연예인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이 맞춰줘야 돼요 아 연예인한테 기 빨리시는구나 엄청 빨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잔뜩 움츠리고 들어오세요 혹은 막 이렇게 딱 가시를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 게스트니까 이게 또 마음을 말씀 그냥 무조건 뭐 방송 실수하셔도 제가 다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편하게 하세요 라는 거를 온몸으로 내가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갈 때 되면은 저는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난 자존감 제로 자존감 완전 제로 그걸 지금 1년 반 동안 하고 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옆에서 그동안 봐왔던 우리 허지용 씨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세울 만큼 그런 분 아니니까 우리 허지용 씨 나오시는 분도 그냥 편하게 나오셔도 좋아요 편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친근한 분입니다 네 그래도 좀 반대로 좋은 점도 좀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오후로 와서 네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밖에 지면 스태프분들 다 와 계시는데 이렇게 뜸들일 수 있다고요? 아니 나 그냥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 뭐야 가식적이야 진짜 아니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 나는 진짜 지금까지 우리 스태프들한테 나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불편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 정도로 잘 해주시는구나 알아서 아니요 그냥 집에 가서 제가 벽을 쳐요 주먹이 남아나질 않아요 어쨌든 우리 가족들 치르고 오후에 가서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좋습니다 그럼요 네 결론 내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DJ 웅 웅디의 얘기를 좀 한번 살짝 나눠봤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살롱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거쳐가야 될 간문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순님 맞춤형 코너 살롱 미션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이런 거 웅디가 약간 오그라든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거예요 살롱 미션 네 우리 허지용 씨의 취향 알아보기 위한 양자택일 퀴즈를 준비했고요 양자택일 퀴즈 딱 그냥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네 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한시간은 60초고요 제가 그 사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건 아니죠 뭐 한번 골라볼게요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네 여름 겨울 어 저 여름 여름 바닷가 숲속 바닷가 바닷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멀쩡한 빨간 양말 아니면 구멍 난 검은 양말 구멍 난 검은 양말 혼밥 회식 회식 글 읽기 쓰기 아 읽기 사진 찍기 찍히기 찍기 짧고 굵기 대 가늘고 길게 오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자 3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유산소 운동 대 웨이트 트레이닝 어 웨이트 김광석 대 유재하 김광석 라디오 출근길 대 퇴근길 퇴근길 맑은 날 때 흐린 날 맑은 날 맑은 날 아쉽네 아쉬워요? 네 오 근데 잠깐 망설이는 것은 라디오에 관한 게 약간 망설이셨는데 아니 여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추위를 엄청 타요 오 그리고 이 정도는 원래 아니었는데 네 이제 한동안 좀 아프고 나서 음 오 제가 추위를 이렇게까지 많이 타는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서 올 여름에도 저는 가끔 추웠거든요 오 근데 저도 추위는 되게 많이 타는 편이라서 그것도 12월생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12월인데요? 진짜? 네 나 12월 14일 저 28일이요 아 진짜? 아우 이렇게 자꾸 친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 가까워지네 그러니까요 이분이랑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머리가 세요 바닷가 대 숲속 바닷가 했어요 어 아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바닷가? 여행을 여행을 늘 이제 막 가슴 속에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매 시즌마다 꼭 한 번씩 나갔다 와야지 머리가 정화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쌓이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들 답답해하실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 전에도 잘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도 경험이 있으면 노하우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 때문에는 여기저기 다 갈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유명한 뭐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가서 뭔가를 쓰거나 가서 뭔가를 취재나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쉬러 간다? 그럼 저는 머릿속에 하얘져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쉬는 방법 잘 모르시죠 일만 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쉬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하얘져요 맞아요 맞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 말고 여행으로 갔던 데 중에 좀 좋은 데 있었어요? 어떤 장소? 그게 제주도죠 뭐 제주도 제주 알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좀 넘었는데 그럼 그게 마지막 여행이네요? 십 몇 년 네 그렇죠 세상에 그 이후에 촬영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건 있는데 진짜 쉬러 갔던 거는 거기 제주도 제주도 산방선 아래 거기가 제 마음이 가장 평화로워지는 스팟입니다 거기 참 좋아요 거기에 그 큰 산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볼 것도 많이 있고 제주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최고죠? 저는 그래서 지금 활동하면서 제주도에 묵고 계시는 연예인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렇다네 그게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일할 땐 나오고 쉴 땐 또 제주도 가서 쉬니까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 하면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네 좀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SBS가 제주도에 진출하면 제주 SBS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그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라디오 월료 웅디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힘 좀 써주세요 SBS를 만들으라고요? 제주도에 힘 좀 써주세요 웅디면 여러분 웅디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운전석이라고 해주셨어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운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평소에 좀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좀 왜 생각을 약간 비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구체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딱히 차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뭐든지 제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어디 실려가지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주도권 잡고 주체적으로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운전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어디 실려서 가면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자죠 그냥 별로 생각도 잘 안 들고 운전석이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희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 건데요 이 노래 웅디가 추천해 주셨어요 제일 최근 곡으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최신곡? 어떤 노래인가요? 최신곡이 약해서 그런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더 위켄드나 두아리파나 좋아하는 가수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고를 수 있는 곡 중에 제일 최근 곡입니다 더 위켄드에 지난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이죠 하비스트 트러브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영어 골라주셨어요 영어 노래 듣고요 저희 돌아올게요 요즘 안젤리나 조리랑 사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너 위켄드 안 돼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이거 로고 제가 부른 거예요 들으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네 아무 생각 없어 보이시던데 아니야 제가 미리 제작진에서 여쭤본 질문 중에 러시아가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곡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내가 답변을 잘했다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곡은 저희가 이따가 또 얘기 나눌 거고요 음악살롱 오늘의 초대수님 우리 웅디 허지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게시판이 들썩이는데요 저희가 살롱 미션에서 라디오 출근길 대 퇴근길 중에 지금 퇴근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진 님이 라디오 퇴근길 실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이거 완전 착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원한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웅례들이 지금 그게 아니죠 아유 라디오 당연히 좋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식구들 만나는 거 늘 두근거리고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후 시간으로 옮기고 나서요 제가 출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여러분 그렇대요 출근길 때문에 한남동에서 목동까지 러시아 님 아시지만 우리 정상적으로 걸리면 30분 안 넘거든요 맞아요 빠르면 20분 저 지금 여기 매일 1시간 반 넘게 걸려서 오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라디오 저녁 시간대를 맡아서 후회된다?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퇴근길은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이 좋다는 거지 아니 무슨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도 안 돼 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세요 길이 막힌다는 거고요 그럼요 아유 깜짝이야 여러분들 오해 이제 풀어지셨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으로 허지웅 씨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 궁금한데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깔끔하게 소문이 난 우리 청소 전문가 옹디가 뽑은 청소 BGM 청소할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잘 된다 어떤 곡이죠? 일단 곡은 윤도현의 가리지존 말을 선택했습니다 락앤롤 베이비네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소식적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방에서 좀 이런 락앤롤 음악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락의 어떤 영원한 노예로 살지 않을까 너무 락이 많이 죽어서 슬퍼요 늘 와 근데 요즘에 그래도 TV를 통해서 다시 락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윤도현씨 좋아하는 분들도 이 노래는 약간 낯설 수 있잖아요 밴드 결성 전에 노래니까 되게 오래된 거네 초창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윤도현씨 영화 정글스토리라는 아 기억나시죠? 네 저 알아요 네 거기 출연하고 고맘 때 이제 나왔던 건데 뭐 타잔 가리지 좀 마 이런 게 이제 초창기 곡들이죠 아 타잔 맞아요 아 나는 타잔 근데 워낙에 깔끔하신 건 제가 익히 아는데 이 노래를 뭐 들으면 뭐가 좀 더 에너지가 솜솟아서 그러신 건가요? 일단 요즘 제가 청소에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시네요 스마트하세요 AI가 뭐 요즘 로봇 청소기 한 5년 전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잘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피규어 막 일일이 먼지 다 닦으시고 했잖아요 근데 어 전에 청소할 때 뭐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노래를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청소할 때 뭐가 바닥에 많으면은 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죠 짜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청소기를 가리지 마라 가리지 좀 마 아 역시 작가야 다르구나 그래서 가리지 좀 바로 가져왔어 가리지 좀 마 아 옛날에는 이거 진짜 그냥 원키로 확 올라왔었는데 어 노래 좀 하시나 봐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이라고 뭐 못할 손이야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아까 이 질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예 옹디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라고 아이고 말 나네 소리죠 네 말이 안되나 네 한 소질만 해주세요 가리지 좀 마 가리지 좀 마? 네 아유 잠깐만 뭐 가리지 좀 마 저 목소리가 너무 큰데 괜찮나 으으으으 그래도 돼요? 목소리 너무 큰데 가리지 좀 마 제발 영원히 쐴 수는 없어 로켓롤 베이비 별걸 다 하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웅디 여러분 웅예 하세요 웅예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죄송한데 이런 말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윤도윤의 음악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곡 갈 텐데요 이 노래도 약간 저는 의외기도 했습니다 왠지 춤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우리 허지용 씨를 들썩이게 만드는 댄스 유발 음악 어떤 곡이죠 일단 맞아요 춤이랑은 저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집에 혼자 사니까 신날 때는 춤을 춰보기도 하는데 거울을 절대 보지 않아요 못 쓰겠어요 거울을 다 가려놓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인가요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너무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뭐 뺄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한 곡도 뺄 게 없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전 이거 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 그대로 마이클 잭슨은 전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든 앨범 수록곡 하나하나가 명곡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상상했는데 이 노래 혹시 막 이러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춤을요? 설마 그럴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춘다는 게 상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아니지 거울을 가리고 춘다는 거지 거울을 가리고 그러면 가리지 정말? 신과 저밖에 몰라요 제가 무슨 춤을 춘지는 마이클 잭슨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그에 관한 모든 게 다 좋아요 저도 그래서 마이클 잭슨 저는 LP 듣는 걸 좋아해서요 LP를 사서 이제 집에서 항상 듣곤 하는데 분위기 전환이 너무 좋아요 집안에서 최고죠 최고예요 어렸을 때 잭슨5 때 곡들 해가지고 나중에 막 미발표된 녹음곡들 막 이제 소니에서 막 풀어가지고 앨범 내고 그랬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생존에 있었으면 분명히 반대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녹음 그 은바 저기 뭐야 트랙들도 하나하나 다 좋아 되게 찐팬이시다 마이클 잭슨 너무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마이클 잭슨 제2의 마이클 잭슨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또 이제 그 시대가 아니면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 노래를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듣고 와야겠네요 너무 좋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이 자리가 참 좋다 게스트가 참 좋은 거구나 왜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마이클 잭슨 설명하면서 특정 기업의 상호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행자면 분명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 나 뭐지? 막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 어? 그래요? 아 두 글자 너무 자연스럽게 빨려들었어 아유 좋아 마이클 잭슨의 스묻 크리미널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마이클 잭슨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우리 샤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아니 도대체 어떤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가수가 힐 더 월드 같은 가사 보면은 힐 더 월드에서 엔타이어 휴먼 레이스라는 나오잖아요 엔타이어 휴먼 레이스 그러니까 전 인류 전 우리 인류 종족 이런 가사를 썼을 때 쓸 수는 있겠지 누구든 근데 그걸 썼을 때 피식 웃거나 혹은 뭐야 쟤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그 노래를 들 경청하게 만드는 가수는 마이클 잭슨 밖에 없어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죠 보컬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자 마이클 잭슨까지 알아봤고요 웅디의 플레이리스트 이번 노래는요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샤디가 리메이크하면 어울릴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고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되게 예전 노래인데 저는 왜 알죠 90년 90년에 나온 노래예요 맞아요 저는 르샤의 많은 장점이 있는데 나르샤님의 수많은 가창항에 있어서의 장점 중에 그래도 역시 고음이 아닌가 저 근데 사실 고음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근데 고음 좋아 청자의 입장에선 되게 좋아요 그래요 제가 왜냐면 파워보컬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음의 매력이 결이 되게 고와요 르샤가 근데 이 곡을 들어보면은 이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데 뒤에 가서 갑자기 막 급격하게 무슨 가창력을 더 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막 빡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르기 좀 난이도가 있는 고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못 불려 여자 베이스가 아니라 이건 고음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저 르샤의 고음의 결이면은 이거 가능하다 르샤의 너무 이거 딱 맞아요 아 그럼 요거 제가 한번 혼자서 수줍게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내가 어울리나 아유 어울려요 이 시대에 여성 보컬들이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리메이크 열풍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제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고 그래서 나르샤 님이 또 이제 이거를 터뜨려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이 노래 어렸을 때 들어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아름다운 노래 네 너무 좋아 혹시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좀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부하거리에 있을 때 그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 기점으로 그러니까 전에 불렀던 노래에서는 나르샤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분량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확실히 조정이 됐거든요 벨라기스가 네 네 그 뒤로 제가 잘 나가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좀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곡들은 다 좋아해요? 네 회사에서도 이제 파트를 좀 늘려야겠다 싶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파트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이후의 곡들을 다 좋아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나르샤 님의 네 그 이제 앞으로 나서서서 리드보컬로서의 매력을 선보일 때 아 제가 좀 귀담아서 듣고 있죠 제가 그 싸인 무대에서 그래서 다 찢어놨잖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잘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선곡의 주제인데요 이 노래 통해서 최근에 그 웅디의 일상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가장 많이 흥얼거렸던 노래 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저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제일 많이 흥얼거린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좋지 이 노래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신청을 또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또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들 맞아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우리 웅디 웅디의 일상?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럼요 이 노래를 딱히 흥얼거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서요? 어디지긴 어디겠어요 허지움 셨지 아니 거기서 좀 본인의 많이 한을 푸시나 봐요 라이브도 하고 아니요 계속 부르라고 그러니까 아니 누가요? 아 진짜 정말 힘드네요 아무튼 그때 가면 쓰고 불렀어요 아 세상에 마왕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불렀는데 그래서 좀 이제 가사가 뭐였더라 하고 이렇게 되새기는 차원에서 많이 불렀고 또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전 전인건 선생님 원곡도 좋아하지만 이적씨 이적씨 이적 형님의 이 곡도 굉장히 좋아해요 편곡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덤덤하고 담백하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뒤에 곡 구성도 살짝 바꿨잖아요 원곡이랑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진짜 멋진 가수예요 진짜 임진모 씨네요 저요? 라디오기 임진모 아니 이 질문에요 두 곡을 더 골라주셨잖아요 임은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는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임은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은 이건 진짜 제가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예요 제가 딱히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아도 뭐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노래 흥얼거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마치 그냥 택배 받으러 가는 것처럼 택배가 왔어요 이런 것처럼 나이 들수록 그리고 뭐 할 때 계속 가락 넣잖아요 우리가 음가가 있죠 아이고 왔구나 냉장고를 열어보자 그런 것처럼 계속 불러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이렇게 막 의식을 해서 부르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깊숙이 좋아하는 노래신 것 같아요 이 가사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이유 없죠 이 세상에 누구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그 요체는 행복하게 사는 요체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존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게 불행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 요소인 것 같아요 동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을 굉장히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저희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아가들하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예 아가들 애닐근인가봐 워낙에 좀 성숙하셨구나 애닐근이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해서 성숙했다고 했는데 김성희님께서요 샤디와 옹디 남매처럼 편안하네요 저도 근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저의 톤 자체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죠 그러면 네 너무너무 편안했습니다 저 오늘 가시 돋지 않았죠 가시요? 네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8846님께서 샤디도 호지웅쇼에 나오셔야죠 상부상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번에 한번 최백구 선생님이 나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메셨어요 전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 긴장돼 아 그러니까 나는 최백구 선생님 것도 최백구 선생님이 나왔는데 나는 거기 안 갔는데 허지웅 너 거기 내가 가겠냐 네 어? 내가 너 거기 너 지금 최백구 선생님보다 네가 더 위라는 거냐 이런 말씀에 요지신 것 같은데 딩동댕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머리가 좋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야 돼요 네 우리 엄수영님께서요 이거 봐요 옹디에 두 시간 후에 옹예들이랑 또 만나요 이게 입에 붙나 사람들이 옹예예요 옹예 안녕하세요 우리 옹예들 아 이상한데 네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지금 밖에서 깔깔깔깔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편하고 네 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까 남매 같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동생이랑 또 이제 동갑이세요 아 제가요? 네 그냥 뭐 그냥 또래 같이 느껴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는 진짜 하참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를 잘 먹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난 30이 이제 막 30대인 줄 알았어요 아유 왜 그래? 아유 나 진짜 최고 나 어떻게 최고지 않나? 나 원래 힐링하러 나왔는데 여기서 또 접대하고 있네 아유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따 또 방송 잘하시고 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 드리면서요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요 아브라카다브라 한 번만 같이 할게요 저기부 저것만 알겠습니다 근데 행복해질거에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